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힌트가 됐을까요? 가짜 부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 남남! 하나! 둘! 셋! 오픈! 탱고 부부, 각설 부부! 탱고 부부, 파파라 부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이야, 각설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가장 평화 많이 나온! 각설이 부부라고 생각했던 스타일러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뒤에 서주세요! 각설이? 우와! 아니, 이 악 나온 김에 한 번씩 할게요! 네!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각설이 부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아! 저는 아까 그 파파라 부부님께서 나오셔서 노래하는 걸 보는데 그 부인분께서 아,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약간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아, 그걸 느꼈구나! 아, 나도... 되게 부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딱 확! 확신을 했어요! 자, 과연 결과 어떨까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각설이 부부는 진짜일까요? 과짜일까요? 아이고! 아이고, 봐라! 출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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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내 꽃을 받아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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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설마! 누구야? 설마! 사랑해요, 부부! 사랑해요, 부부! 아아아아아아! 사랑해요, 부부! 사랑해요, 부부! 진짜, 진짜! 그분은 진짜 부부였습니다! 아, 진짜야? 진짜야? 정말 부부였어요! 악설의 부부! 그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 대거 탈락입니다 우리 탐봉 주인공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 뽑힌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네요 와 우리 여성님께서 좀 놀러 오시고요 진성아씨 같은 경우에도 박진희씨 때문에 어떤 부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똑같이 도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사세요 대충 부부 다 압니까? 저는 쓱바도 알아요 쓱바도 알아요 김종민씨 왜 뽑으셨어요? 아니 탱고를 그렇게 손을 잡으셨는데 춤도 추시고 집에서도 보시고 맨날 그러시는데 이 손을 못 맞췄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 뽑으라면 오늘 집에 가서 죽었습니다 자 김진성씨는 남매다 그 뜻이 장난이 아니였거든요 무서웠죠 프라포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갑니다 야 이거 진짜 이쁜다 여기가 일목시야 가야 이럴수야 이거 진짜 과연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 사랑을 받아줘 넌 오늘 죽었어 아니 분명히 이거 한다 그랬을 때 100% 맞힐 수 있다면서 너에서는 온도가 틀린다고 이랬다니 다른데 가서 그 온도를 찾더라고요. 일부러 짜서 소문을 일부러 못 마친 게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네 부부로 소문을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번 아크로마틱 부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크로마틱 부부. 에이 뿌고 있다니까. 면기 수심한 아크로마틱 부부가 가짜 부부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까? 일단은 지나치게 과했습니다. 이분들은 자 봐라 우리는 부부다 라고 하면서 지나친 스킨십. 그리고 지나친 또 마지막 뽀뽀 퍼포먼스에서 아 이분들은 진짜가 아니구나. 세상에 뽀뽀를 그렇게 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따라하다가 다 허리 나가요. 프로포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와 이거 마침. 변기수 대박. 아 진짜 대박이다. 나랑 결혼해서 누구죠? 잘 봐 잘 봐. 진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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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한 필만 안 나왔다면? 야, 나 손을 깨지지 지금? 나 너무 열거려가지고 이럴줘가요! 남성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넘버벌 퍼포먼스 점프를 하고 있는 노성유리라고 합니다. 노성유 씨는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여자친구 분입니까? 아니요, 따로 인연 동작이... 뭐라고요? 인연이요? 네, 여자친구가 저기 있어요. 여자친구가 저기 있어요.